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삼겹살? 감정살! 감정살! 정답이에요! 근데 언니 표지예요? 내가 가봤어요! 오케이! 나야! 어 언니! 아니 이미 이거 자체 부자였어! 뭐야! 우와! 고기다! 고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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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난 아니다! 대박! 대박! 내가 이렇게 열게! 오케이! 나 뜯어봐! 오! 오! 두드람 한 번 모아! 오! 뭐야! 야 이거 얼마야? 아 이거! 내가 이렇게 열게! 오케이! 이렇게! 손이 안 보이는데요? 아 뭐야? 두드람! 맛있겠다! 아 오케이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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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! 자주 보내주세요! 힘내서 잘하겠습니다! 힘내서 잘하겠습니다! 봐봐요! 어! 엄청났다! 이거 저희 만든 거예요? 네! 왜요? 당첨됐나? 누가 잘랐어? 누가 잘랐어? 누가 호딱 생각하겠어? 그냥 넣어서 저기에! 안 드시는 거예요? 아! 진짜! 맛있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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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옆에는 시디를 싸! 진짜 나 쓰지 몰라! 싸늘하다! 아니 안 됐는데 자꾸 다 먹으면 어떡해 아니 나야지 맛보다 다 먹겠다 아니 초콜릿까지 안 먹거든 아니 이거 자꾸 아 왜 까다로워가지고 다 먹어야지 아니 어디가 한 번 뒤집어야돼 그렇지 맞아 그거야 한 번 뒤집어야 한 번 정도 안 먹는다고 했잖아 저 안 먹는다고 하셨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한 번 이해 야 나 toda 못해 야 나 진짜 맛있을 때 야 근데 진짜 맛있어 야 나 너 안 먹는다고 해 야 너 안 먹는다고 해 야 안 먹는다고 해 건방주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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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가 물어보면 대답을 해 비워주세요! 아 왜요! 비워! 비워! 왜? 괜찮아요? 이미지 안 돼? 아 지은아 아 왜? 아직 안 돼? 안 돼! 안 돼! 뒤에 자꾸 막 끓여요! 알았어 빨리 와! 저렇게 할 때 보내줘야지! 안 돼! 안 돼! 가 development 가게 woo